아 도인님 아 진짜 아 도인님 감사합니다 진짜 아 막았습니다 예 이번 신청곡 아이올라이트 스카이 싱글 16입니다 누가 신청하셨을까요 자 네 번째 신청곡 아이올라이트 스카이 싱글 16 김영준님 신청입니다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청곡 개인적으로 도인님 곡을 조금 좋아하는 편인데요 이제 신곡도 신곡이라고 알고 있는데 아참 진짜 잘 만지셨습니다 이거 들을때마다 느끼는건데 노래하고 영상이 너무 잘 맞아 들어갔어요 마치 제가 하늘을 나는것 같은 그런 기분이라고 해야하나 제가 사실 비행기를 한번도 타본적은 없지만 비행기를 타면 저런 기분인가 싶기도 하면서 딱 그 여행에 걸맞는 그런 목이라 해야되나 그런 기분은 들어요 오글거린다니요 아 미치겠다 아니 비행기를 안타봤으니 그런 느낌이 안되나 오글거려요 카면 내가 우예 좋고 진짜 아 도인님 아 진짜 아 도인님 감사합니다 진짜 오글거린다니요 아 강명호님 3천8백8십원 감사드립니다 랜덤트레인 싱글 19 20 가능합니까 아예 기억해놓겠습니다 아니 중간에 제가 제가 이 도인님의 아이롤라이트스카에 대해서 칭찬하니까 도인님께서 직접 감사합니다 하고 말씀해 주시네 오 세상에 직접 오시고 정말 무한한 영광입니다 영광 진짜 오셨어요 진짜 오 진짜 오셨네? 감사합니다 도인님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진짜 네 항상 좋은 질 좋은 음악 재밌게 플레이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요즘 펌프를 아니만도 항상 노래 듣는 것마다 정말 대단하시라고 생각했거든요 끝 도인님 도인도 바로 치고 오늘 바로 치고 말투 아 이거 이거 하나 하나 사람이 말을 안 쳐다봐 이빨이야 Omaha 4 것도 1 연명 이어 Stearni 참